나! 문화! 문화! 문화여자! 바로 그냥 풀고! 나의 족패스하게! 이제 마군펌 패줍니다. 자, 다리어스 부르침도 해주고요. 괜찮해. 비교를 봤다, 이틀을 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쪼옵! 쿡스에이가 끓일 때 딱 해주고! 쪼옵! 나이스! 바로 뒤져버렸죠? 일라벤만 안 되면 좋겠다. 일라벤 안 된다는 가정하에 저는 섬딕해도 돼요. 뺏길까 봐. 설교는 필요 없다. 부러진 뼈가 더 큰 교훈을 새겨줄 테니. 모델카이저 아니면 요릭만 안 나오면 돼. 자, 요릭 모델만 아니면 돼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나와나요? 다리어스? 이거 얼음 주먹 나오기 전까지는 사려면 돼.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일라오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아까 또 첫 판처럼 핫캐리하고 게임 터뜨리고 게임 터뜨리고 점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글 그윈이야? 이런 거 보여요, 요즘에는? 딱 여기 숨어있다. 100% 그래서 한번 이렇게 훑어줘야 돼. 안녕하세요. 시발! 그게 안 맞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게임 드럽게 하네. 난 CS 하나도 못 먹었죠? 근데 이러면 사실 내가 이득이야. 왜냐면 난 경운지 다 먹었거든. 그래서 이러면 내가 손 2랩 돼요. 쟤가 더 빨리 먹었어. 그 차이점은 있네. 망치망치! 아.. 에반데 이거 CS. 하지만 이 이득!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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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아니 못하는 새끼가 깝치지 진짜 열받게? 아니 촉수는 예측샷이거든요. 아 뭐 이렇게 못하는 놈이 지금 나한테 자리였으면 불같잖아. 방금은 촉수랑 상관없는 건데? 방금은 촉수 업데이트된 상황이랑 전혀 관련 없는 건데? 방금은 업데이트 전이어랑 똑같은 건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매바퀸 보면서 그렇게 아까 극들였던 거야? 좀 열받을 날라 그러네? 다리우스 쫄았죠? 다리우스 쫄았죠 지금? 굳이? 오. 두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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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2호바트 이긴 거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안 도망가지? 뭐 있나 주변에? 쪼!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이제 패에 욕심내지 마 아 리신 아래에 있네? 그럼 깝쳐도 돼 오버이 씨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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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 있는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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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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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게 안 죽은 게 더 중요해 얘도 어차피 방금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얘 그 풀 그거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어 3개 중요한 거야 3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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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야 진짜로 그냥 안전하게 하면 돼 어차피 2득 받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과즙! 그냥 걔 안 때려줘 뭐 이상하다 저거 바로 풀려버렸네 근데 괜찮아? 100초 동안 안 싸우면 되겠다 난 어차피 이거 집에 갔다 오면 돼 너는 올 때마다 뼈박패 혼납이야 알겠니? 구원 좋음 좋음 컷 이제 마구 퍽 해줍니다 자 바이오틱 부르침도 해주고요 다이오틱 부르침도 해주고요 괜찮해 비교 2등을 받다리기 좋음 좋음 궁스에 이거 끓일 때 딱 해주고 딱 궁 쓸 때 저렇게 할 때 한 대 맞추고 쪼옵! 나이스 바로 뒤져버렸죠? 아니 뭐하는 거야 뽑혔으면 그냥 뒤져 제발 나대지 말고 뽑혔으면 일라고 이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나대지 말고 그냥 뒤지라고요 제발 너 죽기 마련 이거 2칸 먹어도 돼요 약간 근엄 넘치게 이제 유이 나가줄로 갑시다 아 내가 너무 심했나? 마음이 급하다 쟤 마음이 급하다 쟤 그 했네 동생이에요? 아 이거 잘못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아 3킬이나 드셨구나 2킬이었구나 아 그럼 들어가도 되지? 오케이 내가 너무 쫄아버렸어 쥐발 아 이거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위험한데? 넌 뒤져라 오 진짜 위험할 뻔했다 오 이 빛나가지고 진짜 죽는 식겁했네 진짜 킬 먹었으면 됐어 자 탑 먼저 자 먼저 탑 탑 먼저 뽑을게요 여러분들 어 제발 알았어 미안 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난 20초 뒤에 강력 순간이 너무 생기는데 넌 뒤졌다 이제 넌 두번 다시 나한테 탑도 못되게 내가 만들어줄거야 기다려 딱 돼 아니 이 새끼 약간 똥대기네 진짜 알겠어 알았어 알겠어 어? 누려져라 바보았 흐흐흐흐 맛집 아래 왜 저러지? 아래 왜 저렇게 크지? 원딜 많이 크면 힘든데? 자 문어의 진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의 진 문어의 진 조업 굳이촅굳이 흐흐흐흐흑 즐겨만나 Brand 꿀밭행 조업 커브 못져버렸다 제발 그러지마 정신차려 얘들아 왜 이렇게 갑자기 방금 지니? 천천천히 하자매 아 너 그냥 죽어라 좋네 열받고 아 꼴밖에 진짜 왜 깜치지? 아 진짜 용 먹어 빨리 뭐해 용 타이밍이잖아 요즘은 이거부터 챙기는 거야 그게 트렌드야? 알았어 다 줄게 이만큼 해줬으면 됐다고 생각해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가 왔구만 끌어! 된다고 움직임이 전부다! 근데 그냥 용 싸움 했으면 됐는데 그냥 용 먹자 얘들아 그냥 아니 제발 왜 그래 그냥 용 먹자고! 너 그 외 정글이잖아! 왜 오브젝트를 안 챙겨 희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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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맞어.. 어헝 좋아요 알았어 알았어 속될 뻔 적은 저.. 적을 처치했습니다 됐어 다리우스 계속 여기서 애가 묶어놔! 오 친구 데려왔는데 무시무시한걸 집에 간 척 하면서? 폭수가 안 부서진 거 보면 다리우스가 집에 안 간 거 아니 집에 간 거예요 이때 이렇게 얼른 팍 물려버리면 아무리 다리우스라도 갑자기 나니? 할 수밖에 없단 말씀 나 나니? 컷 머리를 쓰란 말이야 다리우스 미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뉴욕 런던 뉴욕 간다 자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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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armies 경기장 아니 저 매직실드 옛날에는 분명히.. 아니 저 매직스드 옛날에는 분명히 저거 끌렸는데 왜 안 끌리지? 대신에 이거 포탑 밀린다 상관없어 운영으로 이기면 돼 자 북 쏟아줍시다 자 이거 밀어주고요 와 그래 계란도 잡아 그렇지 도와줘 붙여 적수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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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저기 스플릿을 나 그럼 스플릿할 때 좀 본진 힘들어도 그냥 좀 쭉 밀어볼게 알았지? 존 댔다 아니 아직 절.. 절.. 절 됐다 봉 아.. 이 자킬 왜케 잘해 아니 거기 가면 안 돼 여기서 방금 싸웠잖아 그 회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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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는 잘한다 그래도 방금 4명 드리블 잘했지 어땠어 4명 드리블 어땠어 4명 드리블 4명 드리블? 완전 슛이었어 씨발 년! 이 씨발 년! 국내 열받아 아까부터 걔 같은 거 아니야 들어와! 아! 빨리빨리! 진치다! 진치다! 신사한 제사 2명 2명 3명 1명 2명 3명 2명 3명 그래서 쏜하고 나만을 그냥 밀어 끝내 나 어차피 이제 그 거야 뭐야 그래서 탑은 게임 전체에 영향을 두기는 힘들지만 탑끼리에서 이기면 한 몫 한 거예요 탑 선에서 탑끼리 선에서 한 번 이기면 그럼 끝난 거야 이제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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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